오순절 성령 강림기념 경기남 강원지역연합성회가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.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깨뜨리고 낮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으로 살길 바란다고 정했습니다. 경기남 강원지역연합성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됐으며 성령 강림절인 지난 31일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마무리됐습니다.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주님 뜻 이루면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